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컴백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최대한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올바른 손 씻기, 마스크 착용하기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모두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관련하여 허위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모두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건강한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빨리 마스크 없이 건강하게 만나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!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